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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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쯤 사? 4,000원이면 5마리 올라 버렸어요! 7마리에 2만원에 사다 먹었는데 드시기좋게 썰게요! 오징어 2마리 맛술을 반컵만 넣고 진간장 오늘은 간장으로만 해보게 한컵 반만 설탕 2개 넣고 올리고당을 2개 넣게 매실도 2개 참기름도 2스푼 우스 당면을 좀 불려 놓을까? 배즙 잘라서 넣어줘봐 도라지 마늘 오늘은 고추장 고춧가루 안 넣고 매운 고추 소규비스 고추장 없는데 매워 대파, 양파 다 넣어? 너무 많은데? 고기 반 양배추 반 느낌 고춧가루 좀 낯선다 이따 저거 뚜껑에 넣고 냄새가 그냥 올라온다 고추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고추를 내가 좀 혓이 안나게 맵게 하려고 넣었거든 이게 뭐가 익어야되지? 오징어가 익어야되나? 오징어는? 고기가 익어야되나? 오징어는 조금만 해도 돼 당면 주스예요 국자로 해볼래? 아우 국자 편하다 응응응 그냥 닫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물이 생겨서 맛을 봐봐 간을 국물을 봐야되나? 간을 봐 이거 먹어도 되나? 응 죽을 것 같애 빨간데? 뭔데? 음 와 갈비 맛인데? 후추하고 참기름 좀 넣을까? 응 후추만 넣을까? 조금만 넣었던가? 매운맛 없구만 아 아까 그 향이 났죠? 당면을 넣는 그 저기 분위기다 맞다 응 당면 당면 조금만 뚜껑 닫아놓을까? 그리고 밥을 뜨고 광고 훈애 온 카드 로맨 로맨 로맨